하나, 둘, 셋! 네트워킹을 많이 하고 또 MMO도 오전에 많이 했습니다. 큰 성과가 나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우리 많은 전북,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우리 글로벌 CEO하고 이렇게 인연이 되고 또 연결이 되면 인턴십이라든가 해외로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길 대회입니다. 전북 비즈니스 대회 환영합니다. 창업가 정신과 기업가 정신 창업할 때 실패할 수 있잖아요.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어요. 이번 기회에 다른 지역에 있는 CEO분들이 오셔서 네트워킹을 잘해서 만들어주고 감사합니다.